송은재TV 시작합니다. 홍준표 후보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어쩔 뻔했느냐. 정권교체는 물 건너갔을 것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더해서 홍준표를 출당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홍준표가 1일 1공격이라고 하죠. 매일같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격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기보다는 거의 비상식적인 횡설수설하는 그런 수준이어서 홍준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결정, 비상식적인 언행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그랬다는 점입니다. 전혀 균형감 있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경선 과정에서부터 역선택을 노리는 행동들 그 다음 역선택을 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다면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태도를 바꿔야 하는데 그 타이밍도 놓치고 바꾸지 못하면서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렸다. 그 다음 이제 경선에서 실패하면서 아주 더 심각하게 횡설수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홍준표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 이준석까지 홍준표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나서자 출당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정치인이 정치적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감옥에 가거나 낙선하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영향력이 살아있다면 감옥에 가도 영향력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선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정치적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유권자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를 출당시킨다든지 이런 시도를 하게 되면 더 논란이 일게 되고 홍준표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또 자기가 무소속으로 가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또 관심을 받는 그것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홍준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 서서히 말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홍준표가 계속해서 이런 식의 술취한 듯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현재 거의 보수 쪽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관심으로부터는 멀어졌습니다. 이제 관심이 남아있는 것이 조그마한 청년층. 청년층은 거의 오락 수준입니다. 지금 청년 캠프를 만들겠다고 해서 주고받는 대화를 보고 있으면 냉정하게 보면 거의 오락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한민국이 불행해질 것이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교체되면 출마할 수 있느냐에는 글쎄요입니다. 글쎄요. 지금 판단력이 이런 정도입니다. 이러니까 이준석이 나서서 선을 넘고 있다. 홍준표가 지난 경선 과정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것이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 이준석 대표마저 선을 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가 같이 놀고 있는 사람이 이 일부의 청년층, 청년층은 이렇게 오락으로 절기다가 언제 지지를 바꿀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전망, 기대감이 없는 홍준표에게서 멀어져 갈 것입니다. 현재 홍준표가 매일같이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그 재미 어디에서 느끼느냐? 여권에서 느낍니다. 여당 쪽 사람들이 계속 홍준표의 말을 받아줍니다. 여당 쪽 언론들이 홍준표의 말을 계속 크게 보도를 합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도 이랬습니다. 역선택을 노리고 하는 행동들이죠. 여당 쪽에서 다 받아줍니다. 홍준표를 키워줍니다. 그게 오래 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관심은 멀어지게 된다. 그 다음 여당은 지금 홍준표를 이용하고 있는데 곧 그 이용가치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홍준표는 정치적 생명이 끝나게 된다. 원래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그런 과정은 이런 식이다. 여론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그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이같이 낮술 먹은 듯이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 결말은 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까지 홍준표 후보의 손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선 캠프에 있었던 그 몇 명 안 되는 조경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착각했다. 자신들이 잘못 판단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서서히 다시 이제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도 이번 대선은 아사리판 대선이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을 함께 묶어서 비판을 하고 자신이 후보 교체가 되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비치고 또 5년 뒤 차차기 대선에 자신이 나설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가능성도 비치는 도무지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다.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홍준표 의원이 주목이 된다라고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자기당 후보를 디스하고 공격한다. 1일 1 공격이라며 철저하다. 후보 전화도 안 받으신다고 한다. 라고 하면서 당연히 이것은 뒤끝이 있는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또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를 피해 다니신다고 하더라. 저는 정상적인 집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당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셈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1일 1 공격.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숨김없이 드러낸 셈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상하다. 홍준표의 판단력이 이상하다. 역선택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저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홍준표였다면 궤도 수정을 할 것이다. 그런데 홍준표는 궤도 수정을 하지 못합니다. 내부 총질을 선택합니다. 저는 그 흐름에서 그런 흐름이라면 홍준표가 절대로 역전시키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가 홍준표를 송은재TV를 통해서 여러 번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얘기 잠깐 드리자면 제가 송은재TV를 통해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홍준표 후보를 비판을 하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송은재TV에도 그런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셨는데 구독을 하지 않고 많이 나갔습니다. 아마 수천 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다시 구독을 신청하셔서 들어와 주시라. 왜냐하면 송은재TV는 찬성과 반대 이렇게 서로 논쟁도 하고 또 저도 그런 댓글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제 방송에 반영하는 것 이것이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제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방송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셨더라도 다시 들어와 주시라라고 하는 부탁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과거의 총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큰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자세를 가다듬지 못하고 있다. 이 길로 그대로 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보면서 아 이렇게 무너져 가는구나. 방법이 없지 않느냐. 홍준표 후보는 지난 경선에서 놀라울 정도의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홍준표 후보를 당이 내친다. 당이 쫓아낸다. 그렇게 되면 다시 홍준표를 살려주는 꼴이 됩니다. 다시 홍준표를 논쟁의 중심에 세우는 정치의 중심에 세우는 꼴이 됩니다. 이대로 서서히 홍준표에 대한 기대, 관심을 끊어가야 한다. 그 방법밖에 없다. 홍준표를 지지했던 많은 당원들 지지하셨던 국민들 많은 그 지지를 국민의 힘이 끌어안도록 흡수하도록 노력해 갈 수밖에 없다. 홍준표 후보가 다시 정상적인 위상, 정상적인 판단력을 회복할 것이다. 기대하기가 서서히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빨리 정상적인 판단력 과거에 보여줬던 그런 총길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걸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까지 홍준표를 비롯해서 유승민의 손을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은 서서히 정치적으로는 끝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